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개념을 1단위가 아니라 주단위로 하도록 행정해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. 노동부는 연장근로를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서 1주 총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대법원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1단위가 아니라 주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.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,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.